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남인 소속이지만 북인들이 정권을 좌우하던 광해군 시대에 두 번이나 영의정에 올랐고, 또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킨 인조 때 역시 두 번이나 영의정을 지내며 당파에 얼메이지 않고 전국을 슬기롭게 헤쳐간 오리정승 이원익에 관한 역사산책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창대군을 두둔하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침몰한 소북파 영수 유영경에 관한 역사산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은 1550년 명종 5년 아버지 참봉유이와 어머니 교하노씨 사이에서 태어나 한양에서 자랐으며, 1572년 선조 5년 23세 때 춘당대시의 급제후 승문원 정자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는 피난가는 선조를 수행하며, 황해도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외군과 싸워 600여 명을 섬멸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공으로 호조참위에 임명된 후 곧 동부승지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원병 4만여 명의 군량 미 보급 업무를 담당해 차질없이 임무를 수행하자, 선조가 그를 신임하여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했지만, 사관원에서 유영경이 나라가 어려운 때에 손님에게 음식을 사치스럽게 대접했다고 탄핵하여, 황해도 관찰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총독 형계와 경리양호가 10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왔고, 수사 제독도 수군 5천명을 별도로 이끌고 들어와서,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진영에 합세했습니다. 이때에도 유영경은 명나라 군사들에게 군량미를 공급하는 양양사의 일을 다시 맡게 되었으며, 1598년 선조 31년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1604년 선조 37년 12월엔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선조의 개비 임무 강우 김씨가 영창대군을 낳자, 선조는 늦은 나이에 얻은 막내 아들 영창대군을 왕세자로 삼고 싶어했고, 선조의 마음을 꿰뚫은 영의정 유영경은 공개적으로 적자 영창대군을 세자로 추대하는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북인인 정인홍은, 세자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면서 나라에 크게 이빠지 한 점을 들어 세자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북인은 유영경을 중심으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정인홍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추종하는 대북파로 나뉘어 운명을 건 당파 싸움이 전개되었습니다. 1607년 선조 40년 10월 선조가 병전읍자 영의정 유영경은 약방도재조가 되어 어의허준 등과 함께 주야로 선조의 곁에서 병환을 구려하였습니다. 그래도 병이 낫지 않자 선조는 광해군에게 대리청정을 하라는 교서를 내렸지만, 교서는 영의정 유영경의 호소에 의해 바로 취소됐습니다. 그때 낙향에 있던 정인홍은 선조에게 장문의 상소문을 올려 광해군을 옹호하며 영의정 유영경을 규탄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고 평안도 영변에 유배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조 41년 2월 선조는 약밥을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혀 향년 5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영창대군은 겨우 나이가 옷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날 봉함된 유교에서 선조는 세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부탁하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임모광호에게 비밀리 내린 유교에서는 유영경 한흥인 박동량 서성 신음 허성, 한중겸 등 7인의 최측근에게 내가 죽은 뒤에 만일 궁중에 사악한 말이 나오거든 제공들이 영창대군을 적극 보호하여 목숨을 부지해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들을 유교칠신이라고 합니다. 1608년 2월 광해군이 즉위하자 귀양갔던 정인홍과 이이첨 등이 조정으로 돌아와 이른바 유교칠신 등 선조의 측근들을 모두 축출하였습니다. 이때 유영경도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경흥으로 정배되었습니다. 유영경은 두만강변에 있는 경흥에 위리안치되었다가 9월 16일 향년 59세의 경흥부의 유배소에서 사약을 마시고 자진하였습니다. 유영경이 득세할 때 정인홍은 권자에서 밀려나서 유배되었고, 정인홍이 득세할 때 유영경은 유배되어 사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에 모두 역적으로 내몰려 극형을 받았는데, 정인홍은 산채로, 또 유영경은 죽은 시채로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습니다. 유영경은 1623년 인조반정 직후에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지지하다 광해군의 즉위로 물거품이 되고, 귀양지에서 사사된 소북파영수 유영경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대북파의 실세로 가진 악행을 자행하는데, 앞장선 이이첨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